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불법 공매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 이러면서 20% 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서 알테오젠은 이런 시장 폭락 장소의 분위기 속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문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부분은 공매도들이 거의 지갑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아주 공매도에 취약한 섹터이다 보니까 작정해서 얘를 오늘 공매도 쳐야 되겠다 하면 그냥 박살나는 게 제약바이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동조를 하고 있는데 금융이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경기 침체, 무시무시한 침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실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채비는 지금 IT-1000에 대한 탑라인 결과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 불법 공매도 정황이 포착이 되었어. 그러면서 20% 무증을 할 거야.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한 주당 0.2주를 배정하는 20%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오늘 밝혔죠. 신조 배정 기준일은 10월 26일, 상장은 11월 14일, 이번 무증은 공매도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알테오젠은 10월 4일, 6일에 보면 웃깁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식. 이런저런 루머, 가짜뉴스 막 뿌려대고 나서 공매 처벌이면 그만이죠. 이런데도 공매 금지를 안 하겠다. 고민하겠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죠. 보시면 10월 4일 날 18만 주 이상, 10월 6일 날 27만 주. 공매 금지될 것을 번이 알면서도, 하루 금지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처벌이죠.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뿌려대면서 주가를 박살을 내놨죠. 투심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하재 물량을 좀 뿌려대면 하락하락하락하락 계속 밑으로 박살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10월 4일 6일 양일간 불법 공매의 정황이 보여서 다양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무증 이외에도 10일 제출한 금감원 진정서 등을 통해서 규제기관 및 사정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단호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여기에 낸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과연 공매 편을 들지 않고 기업 편을 들어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주주들의 이해를 돕는 기업 설명에 21일 개최를 한다. 박순재 대표는 공매도로 인한 주가 아락의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주주에게 손과 마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회사 대응책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펀더멘탈 문제없고 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공매도들에게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알태우즈는 상당한 폭락 장세 속에서 그래도 선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7.3%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라서다가 다시 또 눌려지고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있죠. JP하고 신한.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나 공매도 계속 칠 테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 상황인데 JP, 신한, 한국.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 나는 공매도 계속 칠 테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죠. 그래도 이 소식으로 그래도 주가 조금 방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세의 힘이 좀 세지고 있죠. 외인기관의 매도세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코스닥 보면 하락이 외인의 포지션이 밑으로 좀 내려가죠. 외인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지수는 그냥 내려갑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힘이 거의 절대적이죠.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외인들. 그리고 이게 외인들만 매도할 거 아니겠죠. 공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지수는 그대로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다. 669억 매도에 기관이 250억 매도 중이죠. 기관도 계속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외인이 밑으로 좀 누르고 있죠. 코스피도 천억에 24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고 기관이 계속 밑으로 매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시가 되었는데 10시인 지금 상황 셀티료는 살아남아 있죠. 0.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매 창구 여기에서 그대로 매도를 해서 호재 소식을 찍어 눌렀는데 그대로 얘들이 들어서 낮은 수준에서 아주 시장 분위기, 공포 분위기가 지금 극대화 되어 있는 상황에 개인들의 물량, 아주 쉽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더 낮은 가격의 물량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엄청나게 해서 못 올라가게 막고 다시 여기 사서 갚으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이런 상황인데 공매도를 왜 아직도 금지를 안 할까? 정말로 미스터리한 일이죠. 셀티룬 헬스케어도 공매 창구에서 열심히 틀고 있습니다. 한국제이피 모관 신한, 셀티룬 헬스케어도 한국제이피 모관 신한, 공매도를 마음이죠. 그냥 시장이 약세를 보이든 말든 내가 사면 올라가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끌어내린 상태에서 그러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이제 사서 올리겠다 해서 갚아버리면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이체비는 지금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쭉 하락을 하고 적감의 수세가 뚫어서 쭉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눌러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생명각도 2.3%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지수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도 3.5% 하락에 글로벌 3% 그리고 hv테라피텍스도 4.5% 노토스도 4.5%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이한 종목들이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킷 얘네들이 빗섬 관련주죠. 빗섬 압수수색한다 이런 소식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이 다시 약세 분위기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우리 시장은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느냐 거기에 그냥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온 제약바이오 화사스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3% 하락이 진행 중 하이닉스가 0.9% 하락 중이죠. 하이닉스 JP하고 골드만 신안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미증시는 반도체 증시 반도체가 박살이 나 있죠. 그야말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정신은 공매 세력이 사면 올라갑니다. 공매 세력이 사면은 박살 안 나 이렇게 돼 있죠. 상당히 특이하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 3% 정도 하락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엇박자를 얼마든지 공매도 세력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주지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 금지가 돼야 되겠죠. 공매도 금지가 반드시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시장 분위기면 아마 공매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아가 5% 하락에 현대차가 4% 하락 그래서 이런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좀 크게 하락할 거다. 당연한 분위기였는데 그러면 하락 안 시켜야지 그러고 이제 올라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JP하고 골드만하고 신한 여기서 사버리면 안 내려가는 겁니다. 공매 창구에서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사버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현실이다. 공매도들의 현실이다. 공매도들의 그냥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HRB는 이제 3%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또 문제가 올라가겠죠. 내렸으니까 내렸으니까 또 올라선 흐름이 또 나타나겠죠. HR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주 아이디어천에 대한 데이터 탐낭 결과 발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